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시간 2일 연방공개위원회 FOMC 회의를 열고 미국 기준금리를 75 베이시스 포인트,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연준은 6월 이후 회의가 없었던 8월과 10월을 제외하고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4.0%를 기록했고 한국과 기준금리 차는 1%포인트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최종 금리 수준이 지난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큰 폭 하락했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3일 오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과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FOMC 회의에 따른 시장 동향 점검을 위해서입니다. 참석자들은 긴축 기조 만화에 대한 기대감 축소 등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는 국내 금융시장에 특별한 영향은 없지만 잠재 리스크의 현재화를 배제할 수 없다면서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